롯데는 내년 9월까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호텔과 테마파크 등의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요. 경상남도는 롯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준공인가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9월. 하지만 롯데는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등을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준공인가 때부터 3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롯데에 이들 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9월 8일까지 착공이 돼, 착수가 돼야 됩니다. 착수가 안 되면 이행강제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 롯데가 착공하지 않은 면적은 어림잡아 2만 8천여 제곱미터. 주변 땅값 시세를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이 870억 원에서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가 원칙대로 한다면 이행강제금만으로 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롯데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